우리 하나님의 말씀 10편 보시겠습니다 10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10편 144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로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10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택한 하나님의 그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걸 회상하며 늘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원수들을 파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4편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또 우리 저번 주는 하나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원래 교회의 의미가 불러서 끄집어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깥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겨져야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늘 듣는데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안 믿겨지니까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다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소원하심이 보여지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로 가야만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응답과 축복을 받을 텐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판을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 그 보좌의 축복을 알려면 능력을 누리려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게 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정말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왜냐?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모든 게 다 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갱신하고 싶고 내가 바뀌고 싶고 세상 말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성경은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정,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이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국률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국률과 은혜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이걸 깨달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장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가 없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해질래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정확하게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가 정말 하나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뒤로부터는 모든 게 잘 풀려나가는 거죠 하나를 잘못 깨달아지면요 계속 잘못된 대로 풀려나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되겠구나 왜냐? 시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학원 복음을 하면서 메시지 안 했습니까 오늘의 시작이 뭡니까? 그래서 하모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하루 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가 뭡니까? 노버디 낫동으로 도전하면서 아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가운데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 이걸로 마무리가 되죠 나의 인생이 하루를 딱 지내고 나서 무슨 답을 내려야 되냐 야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그 능력을 체험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야 이게 될 것 같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 응답 뇌 구조가 그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거 그걸 통해서 보좌의 능력 그리고 다음날 눈 떠서 또 그거 생각하면서 사모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는 거 있죠 우리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큰 분이니까 다윗이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잔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가 눈 뜨면 뭡니까 휴 한숨이 먼저 나와 휴 죽겠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해보니 막 그놈을 죽이고 싶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힘들고 눈을 안 뜨고 싶고 다시 눈 감고 5만대만 생각하면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다윗이 뭡니까 눈을 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럽니다 하루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속 찾고 있대 자기한테 송이 꿀보다 다른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하루 눈 뜨면 일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말씀 보고 싶어 그쵸 말씀을 듣고 싶어 앉아서 묵상하고 싶어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서민입니다 영적 서민 이 정도 사실 이 정도 돼야 그래야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이 정도 돼야 보좌의 능력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거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계속 여호를 바라보게 돼요 왜냐 세상을 바라봐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오직 예수라는 예수가 그리스라는 답이 없으면 우린 자꾸 다른 거 합니다 그쵸 내가 내가 답을 얻을 수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게 되고요 그걸 계속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귀가 그걸 놓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 그걸 붙잡고 망하도록 나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서 오직 예수 예수 능력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 속에 딱 자랐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갈등과 문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굴르고 하다가 결국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무섭습니다 알고 행하는 거 뭘 깨달아서 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내 속에 딱 담겨 있어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본능적으로 행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켰다는 것은 본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세상에 속아서 탁 돌아다니고 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탁 담겨져 있다면 보좌의 능력을 그 체험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부터 탁 되면 그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안 돼 있어 어떡합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략길 다니면서 뭡니까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뭐가 각인되냐 노예 근성이 각인된 거예요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건만 터지면 뭡니까 세상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때를 위해서 뭐냐 여우수와 갈렙을 싹 바꾸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8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랩런드 사역을 하자마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이란 건 뭐냐 이게 본 사람이 자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 못합니다 자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린 자녀 다 죽이고 있죠 왜냐 이걸 못 신기는데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의 증인들을 못 써놨는데 그게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게 자녀 사랑이 아닌가요 뽀뽀해주고 옷 사주고 안아주고 그게 자녀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뭐냐 그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 자녀들 방패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내 손에 꼭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삶을 보여주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평생 영어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조차도 실수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창세기 3장이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세상이 무섭고 이만큼 내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야망이 무섭고요 이렇게 육신적이게 되어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걸 깨달은 이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걱정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자기 아들로부터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사실 다윗은 누굴 걱정했습니까 자기 아들 걱정을 했어 야 우리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마라 만나거든 죽이지 말라 왜냐 붙으면 누가 이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 만나거든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망가는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도망가면서 자기 아들을 걱정해 이미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기름 부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 열심히 따라하고 다 세상이 말하는 그 엘리트의 삶을 가졌다고 해서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민 영적 서민 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답을 가진 다윗 이걸 알고 있는 부모가 돼야 우리 자녀를 옳은 길로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자꾸만 우리가 망하는 길로 자꾸 우리 자녀들을 왜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랍니까 나의 백성이 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너무 믿겨지는 거였죠 그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뭡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쏟아붓는 그 사랑이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과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자꾸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나와 우리 후대들과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단체를 다 멸망길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확한 길을 깨닫는 딱 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방주 만드는 일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처럼 다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자녀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대로 살고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망해가는 시대에 노아 같은 그런 후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망해져 가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이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내 삐님 시대가 왔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방주 만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말세지 말인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겁니다 생명운동 후대 살릴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 다른 걸 찾고 있다 그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지도 모르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지금 내가 이걸 행할 것이냐 많은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수많은 질문을 해도 수만 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지셨어요 감사하면서 답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똑같습니다 보면 언제나 여호와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감사 오직 예수 하는데 감사가 아니라는 답 답을 못 찾은 겁니다 예수가 답인 줄 알고 있지만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렇죠 오직 예수 하면서 감사가 넘쳐나와야 돼요 내 입에 감사가 안 일어나고 불만가 불편가 짜증가 그 뭡니까 마귀가 알고 와서 공격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중요한 아주 비싼 꿀을 딱 주무시는데 마귀가 와서 거기다 빨대를 딱 꼽고 계속 쭉쭉 빨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마귀가 지금 빨대를 꼽아서 꿀을 다 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겉에만 보면서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웃고 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 귀한 꿀이 하나도 없어 왜냐 마귀가 다 뺏어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 10평 공부하면서 저는 아 참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시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내 스스로 못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달합방을 그 오래 10년 넘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달합방 등지고 나가는데 10년 동안 저 사람들은 뭘 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10년 20년 동안 태어나면서 또 달합방 하는 집안에 세어나고 다 커가지고 달합방을 떠나고 아니 지금 뭘 뭘 들었을까 이게 그렇죠 뭐 달합방 꼭 있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 정말 보좌의 능력 이거 진짜 깨달았을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들을 장성한 나무로 그리고 딸들을 모퉁이의 돌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다윗왕이 그가 다스리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장자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번역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정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은혜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야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인데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못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도 뭡니까 내가 계속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보좌의 축복을 모르도록 내가 만드는 거야 예배를 모르도록 내가 잘못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 자녀들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가서 구멍을 내는 거야 내가 가서 크랙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못이 하면 굉장히 율법적이지만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정말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답이 내려야 됩니다 자꾸 나 때문에 애들이고 나 때문에 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야 nobody, nothing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내가 알고 그걸 우리 후대가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정도 답이 있었냐 어느 정도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냐 이겁니다 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려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냐 감남나무 같으려나 이 물가 옆에서 자라나는 감남나무 같으려면 걱정이 없잖아 나무가 자라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햇빛도 햇빛은 늘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 그런데 나무가 자라나는데 뭡니까 자녀들이 물가에서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 염려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얘기라고 후대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만큼 다윗이 확신한 겁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백성하며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다 여러분 쌀 먹으려고 하는데 쌀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돈 있었으면 벌써 사왔겠지 쌀을 그런데 없어 그런데 뭡니까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밥 먹으면 콩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밥에다가 콩을 놓고 어머님이 밥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했어요 아 좋다고 말이에요 요새는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콩 안 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든 간지 몸 한번 그래서 어디 사람들이 잡곡밥에다 콩 넣으면 저는 좋아요 어렸을 때 늘 그걸 또 좋아했고 그것처럼 뭡니까 아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곡간에 백곡이 가득해 그러니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합니다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냥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후대를 지키셔서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장상은 나무 같고 딸들이 모충의 돌로 세워지며 본인과는 곡간에 그냥 백곡이 가득하고 양을 키우는데 천천 만만이 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깨닫는 겁니다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로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지즘이 없을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영케 하실 것이라는 그건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나를 살릴 수가 없고 가정과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냐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언약은 분명 있는데 뭐냐 언약을 내 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육이라 그러니 뭡니까? 퇴퇴퇴퇴 때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은 계속 받는데 내가 그걸 계속 안 되게 만드는 기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가자 그런데 가면서도 계속 쿵시롱쿵시롱 불신하고 가난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한번 좀 보내고 싶다 하나님 아 그래 그럼 보내봐라 정탐꾼이 40일 갔다 오고 돌아와서 뭐랍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다 가라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더니만 세상에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야 이건 굉장하다 그렇지만 안 되겠네 딱 이렇게 마귀가 속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가 장모가 교회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알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놓으면 힘든데 이렇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인다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전등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보좌의 능력을 알면 시공간의 축복을 알고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될 수 있는데 발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모르니까 보좌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제된 신분의 권세를 몰라 기도의 비밀이 없어 말씀 간절히 사모할 수도 없어 왜? 말씀 들어봤자 안 되니까 맨날 된다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그 잘못을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잘못된 점을 하나님한테 찾아야 됩니까? 잘못된 점은 나에게서 찾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때 그럽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게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맞습니까? 진짜 아무 잘못한 게 없다며 그러면 진짜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는 기다려야겠죠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안 믿겨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믿겨집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자꾸 불신해가는데 왜 불신해갑니까?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땅이라는 말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광략길 가면서 불신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여우서와 갈렙 안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도 안악산지를 점령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무시무시한 족속들이거든요 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내가 할게 다 못하겠다고 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내가 할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이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지치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지칩니까? 그거 말씀 없어서 그럽니다 딴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친 사람 보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얘기인 겁니다 일을 많이 해서 지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지치게 만듭니까? 그게 잘못했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지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보좌의 능력으로 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 성공이라 그게 기도 성공인 거예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그게 사모늘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모늘로 시작해서 현장에서 이게 딱 확인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시 보좌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일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확인이 안 되어지냐 뭘 확인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만 하고 오는 겁니다 열심히 나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확인해야 될 생각조차가 없죠 그러면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딱 남아야 되는데 머릿속이 뭐죠? 힘들다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세상 것이 세상 것의 시스템이 딱 남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이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진 자의 고백인 거예요 오직의 고백입니다 이게 주위에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번영, 하나님 주시는 안정, 축복 보세요 곳간에는 막 그냥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과 소는 막 그냥 천천만만 계속 불어나지 또 우리를 침묘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부르지짐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맨날 승리하니까 슬피부르지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슬피부르지질 일이 지금 있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나 그 말인 거예요 그 슬피부르지질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나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축복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되는데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보좌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 이걸 체험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거 있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게 응답 못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는 복이 있어 그래 하나님 복을 줄 거야 아휴 이 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일어납니다 백날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말은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맞아 그렇게 깨달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내 것으로 못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건설을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서 내 것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인 줄 알면 아는데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의 것을 딱 보지만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와 이걸 보면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마귀가 어떤 놈인데 여러분은요 절대 무너지도록 역사합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누릴 때 그렇죠?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알고 누릴 때 그러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했지 못하는 참된 체험을 그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되어지는 겁니다 뭔 일이 딱 터지면 괜찮아 가자 하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응답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 너무 이쁘 줄 것 같아요 아휴 이거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은영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쪽쪽 빨고 살았어요 하도 뽀뽀해져가지고 볼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니까 정말 막 아이고 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그냥 맨날 적절 아이고 이쁜놈 아이고 이쁜놈 막 왜냐 이거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답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여호와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고요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니까요 남들 눈에는 저주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우리를 개화시키려고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힘을 주려고 어떤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너 이 축복 누려야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그제서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여호를 찾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내가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못 봤네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만 갱신하면 다 되는구나 하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뭡니까 계속 갱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그래서 평생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이 됨을 일평생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오임을 깨닫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 삼고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사단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보호자의 능력밖에 없는 줄 아우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의 어떤 날상건보다 예리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은 잘라내게 하여 주옵시며 잘못된 생각 염려 근심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여호를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일평생 누리는 보호자의 그 능력의 증인으로서는 가는 곳곳마다 왜 오직이여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 이유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의 축복을 알고 그 사실의 일평생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위에 지구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